오구 이리와 로봇 찢어져 설탕 설탕 삼삼삼 계란 한 개 딱 제거해줄까? 빰빵빵빵빵빵 빰빵빵빵 빰빵빵빵빵 빰빵빵빵빵 빰빵빵빵 180에 마쳤고요 7분에 마칠게요 시작되세요 점검 한번 해볼게요 요정도 됐어요 좀 더 익으면 그런 베트남 생각보다 깜짝이야 빰빵빵빵이 딱 3인분 빰빵빵빵 2인분 3인분 4인분 4인분 5인분 5인분 칼집에서 녹아베는 도시락입니다. 집에서 공지를 끓이고 있어요. 문자의 도시락을 깔습니다. 구멍을 살짝 뚫는거에요. 오, 터졌다 이거 으아, 안 돼! 조심, 조심 조심, 조심 조심조심 여러분 너무 맛있게 됐어요 대란이 큰 거라서 오레 넘쳐요 넘쳐요 어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건 스팸이에요 주먹밥 wyp 놀라 보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